자 바깥쪽에서 쏘는 슈팅도 조심해야 되고요. 특히 리바운드. 그리고 지금 페널티 킬링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사람이 살아있을 겁니다.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선 안됩니다. 네. 블루 라인 앞쪽. 반대쪽도 한번. 반대쪽도 한번씩 봐줘야 되고요. 다시 모터의 패스 콘뉴스케. 들어갔어요. 콘뉴스케 동점골입니다. 맨멀리 선수가 스틱을 뻗어줄 줄 알았는데 역방향으로 걸리면서 스틱 뻗기엔 조금 짧았습니다. 그 부분을 바론도 그물 쪽으로 확실하게 때려주네요. 오늘 파워플레이에서만 두 골째 뽑아내는 오즈 이글스. 3필에도 6분 12초. 콘유스케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의 균형을 맞춥니다. 순간중. as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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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